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니터 오디오 PL300 플래티넘 300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 오디오는 보급형 혹은 중급형까지 좀 인지도가 상당히 넓은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그 외에 천장형이나 AV형, 인월 이런 것들 다양한 기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급형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다 보니까 플래티넘 시리즈가 플래그십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좀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거든요 근래에 와서는 2버전이 나오면서 조금 더 마케팅이 붙은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조금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스펙 한번 보시겠고요 일시정지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PL300 두 공간에서 사용했는데 PL300을 사용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PL100을 썼기 때문인데요 일단 특징과 강점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 톨보이고요 우수한 만듦새와 마감, 부품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그십입니다 PL3002에 와서는 PL500인가가 나오면서 완전 플래그십 자리가 바뀌었습니다만 PL300이 나올 때에는 PL300이 최고의 기종이었습니다 소리 성향은 리본트 비터와 미드레인지 두 개의 8인치 우퍼를 사용하는 기종으로써 광대역과 빠른 응답,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운드 스타일 상당히 표준적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현대 사운드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떠한 특별한 특징적인 부분이 아주 강하게 도드라지는 기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장료 때문에 올라운드고요 클래식 대표성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모니터용이라든가 현대음악에서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매칭은 약간 애매한 측면은 있어요 고성능 인티에서도 좀 괜찮은 편이 있고요 분리형에서는 의외로 또 아닌 경우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인티에서는 또 좋았던 고성능 인티에서도 충분히 되는 구동력보다는 어떤 결을 살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맑고 넓은 리본트 비터의 넓은 스테이지 그리고 존재감 있는 중역 그리고 오버하지 않지만 중후한 느낌으로 중대형기의 특유의 존재감 있는 저역 그러면서도 그게 막 넘치는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층은 낮은 가격대에서 고품질 사운드를 앰프나 나머지 액세서리에 돈 엄청 많이 써가면서 아주아주 힘들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이지하게 가볍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대 성능이 CP를 가진 기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우수하고요 PL100과 제가 PL100을 먼저 사용하면서 상당히 만족했기 때문에 제가 PL300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PL100 같은 경우 저는 오리지널 PL100이 아니라 링클로저만 바뀐 PL100을 우연히 구입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PL300도 이와 비슷하기는 한데요 디테일 한번 또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옆에 9800 보이고 다인시퍼가 뒤쪽으로 보입니다만 분명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대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중형급 톨보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외형을 하고 있는데 전면 베풀에 가죽이 사용됐기 때문에 약간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이쁜 느낌 플래그십당은 어떤 포스는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근데 측면 마감이나 윗면 모서리 부분, 바닥 이런 부분들의 마감 굉장히 우수하고요 단자 하나, 뒤쪽에 브레이싱이라고 이 톨보이 구조에서 안쪽에 격벽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이는 부분도 4개의 포인트가 재건이 되고 덕트가 2개가 사용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술적 부분들도 굉장히 우선면들이 많이 포함이 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릴이 또 철그릴인데 자석식으로 붙거든요 상당히 편하고 단단하게 잘 붙어서 유닛 보호 능력도 좋고 한데 철그릴 붙이면 또 이렇게 약간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라는 게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상당히 좋은 만듦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트위터에는 리본 트위터가 사용이 됩니다 자사의 유닛들입니다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이렇게 리뷰에서도 판매 목적으로 한 리뷰 같은 거 보시면 무슨 C캠이 어떻다, RDT의 다이어그램 테크놀로지가 어떻다 이름 부여한 것들 많은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신경 안 쓰고 보겠다고 보시지만 계속 보시면 거기에 정신 교육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 안 하는 브랜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어떠한 고유의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네이밍을 부여하냐 안 하냐의 부분인데 너무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가져간 브랜드들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구현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오디오에서만큼은 그것이 그렇게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맑고요 일단 스테이징이 굉장히 크게 그려지면 고해성력을 갖고 있지만 귀를 쏘거나 찌르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상당히 좋은 소리를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약간의 평범한 리본 트위터들을 사용하는 이건 모니터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리본 트위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맑고 넓은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핵이 없는 듯한 느낌 그 부분이 약간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PL100용을 제가 열어봤기 때문에 보면은 리본 트위터 만듬새도 자사 것이지만 거의 단품으로 판매해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만듬새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케이블이 결합되는 부분의 조임이나 결속 자체도 타 브랜드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느낌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플래그십이니까 당연한 거기도 하겠습니다만 거의 그의 준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중역대에서도 어디 하나 좀 특별히 빈 부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인치네요 그리고 우퍼 같은 경우가 제가 구입을 하면서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앞전에 제가 되게 마음에 들게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레벨 울티마 스튜디오 2라는 모델을 정말 잘 썼고 열심히 썼는데 완전히 파악을 한 이후에서는 이후에 판매하고 다른 기종 들으려고 구입을 했던 거고 그 존재감에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저음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던 차에 PL300도 같은 금속 우퍼를 사용합니다 8인치 두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히 영국제인데 모니터 오디오인 만큼 고유의 전 브리티시 사운드를 쫓지 않고 조금 더 현대적인 소리가 나겠다 생각해서 드렸지만 소리는 노틸러스 802D 정도와 굉장히 유사한 전체적인 소리뿐만 아니라 우퍼의 특징도 전반적으로 802쪽에 좀 더 가까운 KF에 가까운 KF 이쪽에 가까운 세팅이 좀 되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성향상 저는 좀 단단하고 깊게 떨어지는 저역을 선호하는데 자연스럽게 나긋하게 아름답게 고급스럽게 그것을 너무 무리하지 않게 내주는 정도의 그런 저역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가정환경에서 쓰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에게서 무난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감 굉장히 좋아요 마감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제 거는 로즈우드 이런 거였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약간 하이그로시 타입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세월이 그래도 한 7, 8년 흐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마감 어디 하나 그런 거실이 없었고요 모서리 부분에 철재 같은 게 딱 돼 있고 거기에 또 고무가 또 쌓여져 있고 전면 베풀은 가죽으로 쌓여져 있고 굉장히 고급 요소가 물량으로는 정말 대단하게 들어갔습니다 바닥 부분에도 스탠드 부분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기종이고요 바인딩 포스트도 WBT 고급 모델이 사용이 되었고 점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게 제공이 됩니다 PL300, PL 시리즈도 이제 2버전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마케팅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플래티넘 이게 500이지만 300도 동일하거든요 바인딩 포스트가 이것도 나름대로 고급인 것 같지만 등급 차이에서 WBT랑은 비교가 안 되게 좀 달라지죠 PL3002에서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어필하는 상세 페이지와 관련한 마케팅 리뷰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수한 점 있겠죠 특히 유닛에서 좀 개선이 트위터 쪽에서 좀 개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써보지 못했지만 추정이 되는데 거꾸로 이런 신제품을 홍보한다라는 게 뭔 의미이냐면요 부형의 장점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부형을 좀 까내리고 싶은데 기존 사용자가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WBT 단자가 지금 후에 보다 더 좋은 단자고요 마감 부분 부분 구석에 들어간 부분도 약간 더 PL300 오리지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뒷부분 보시면 브래싱을 결합해서 나사로 육각 렌치로 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PL300 구형은 4개고 PL3002에서는 3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약간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좀 얻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PL3002를 까려는 게 아니라 PL3002가 발전된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PL3009형 모델도 오히려 앞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페이스리프트 돼서 얼굴 좀 더 예뻐지고 옵션 몇 개 더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페이스리프트 신형에 존재하지만 기존 모델이 물량에서 원가 절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과도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스파이크가 제공이 되는데 슈즈 타입이 일체형으로 나사식으로 결합이 되는 게 들어있어서 설치할 때에도 편의성까지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제품이었고요 플래티넘 시리즈는 PL100 북셀프도 있고 PL200 좀 더 작은 모델 톨보이도 있고요 PL350 센터 스피커도 있고 우퍼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까지도 염두에 두고 좀 나온 그런 라인업이지만 투 채널로서 어떠한 AV용 아니야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은 노틸러스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소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튜브에서는 저를 좀 잘 제가 어떻게 오디오 하시는지를 디테일하게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때 이전 사무실 쪽이었는데 에어리어쿠루스틱 텐티하고도 이때 당시 PL300과 굉장히 나란히 두고서 사용을 했던 기종이고요 크리스 네오세라믹인데 제가 리본 트위터 엘락으로 바꾸거나 아큐톤 넣어서 풀 아큐톤으로도 구동 구현을 해서 튜닝까지 해서 사용한 기종과도 많이 비교를 했고요 사운드 퍼럼의 타노이죠 역시 아큐톤 베이스의 이톤 우퍼가 사용된 거고 윌슨 오디오 와트퍼피 5.1과도 역시 동급의 제품들과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비교를 하는 편이고요 레벨 말씀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레벨 울티마 스튜디오2 다인 C4 이렇게 또 많이 사용을 함께 했었던 기종이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사를 와서도 두 군데에서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등급이 등치가 좀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주 넓은 공간 혹은 완전 전용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이면 20평대 후반이든 30평대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저역이 엄청 넘치고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틸러스 802D 정도와 굉장히 유사한 자연스러운 듯 유려한 듯 고급스러운 듯 노멀한 듯 이것이 PL300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특성의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모니터드의 플래그심 라인업이라고 하더라도 하이엔드 제조사들의 기종들과는 약간 다른 평범한 뉴트럴한 노멀 노멀한 소개서의 우수성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사용자층을 노린 류의 스피커가 아니라 보편 다수가 좋아할 만한 또 최상급 기종들을 많이 썼던 오디오 매니아들만을 위한 기종이라기보다는 입문 사용자부터 중급 사용자, 고급 유저까지 다양한 사용자층을 좀 타겟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종입니다 특성과 약점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강약점은 모니터 오디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플래그심 라인업, 고가 라인업인데 거기에서 모니터 오디오라는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약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싶고요 소리 성향은 영국과 미국의 사이라고 할까요? 절충형이라고도 할까요? 하지만 약간 모호합니다 너무 넓은 사용자층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상당히 좋은 소리이지만 자기만의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에 고유의 특징을 하나 더 넣고 거기에 강력한 매력을 넣는 것이 최상위 라인업 기종들의 가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약간의 상당히 좋지만 어디 약점을 즐기기 시작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매력이나 고유의 강력한 특징은 약간 약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 같기도 없고 최저 같기도 없다 굳이 따지자면 현 때문에 초고역에서 바이올린 정도의 고역대의 현 쪽에서의 비비는 느낌이 약간 약한 것 그렇지만 반대로 모니터적인 부분이라든가 높은 해상력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도 없고요 약점 극복은 매칭을 한번 힘을 빼는 것도 한번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비추층은 그래서 선이 굵은 구형 빈티지 사운드 선호자 음악적 뉘앙스만을 중점으로 가져가는 이런 기종도가 좀 반대예요 상당히 나긋나긋 자연자연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큰 강점을 가지는 기종이고요 그래서 또 거꾸로 굉장히 파워풀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윌슨 오디오라든가 윌슨 베넷이 뭐 아무튼 일일이 열과하기 힘든 레벨처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종들에 대해서 아주 큰 인상을 받았던 분들도 좀 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시세는 약 350에서 500만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라는 건 없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앰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을 꼭 요구하는 제품도 아니고 거꾸로 저렴하게 나온 구형 제품 상태 조금 빠지는 것들을 구입한다고 하면 400만원 전후에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앰프를 많이 요구 안 해서 한 200만원짜리 중고 앰프에 400만원짜리 중고를 구입하시게 되면 600만원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 이 가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BMW 802D의 단독 본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고 앰프까지 합산 금액이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해낼 수가 있는 그런 기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선입견이 아주 크지 않으신 분이면서 올라운드로 다양한 기종을 즐기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써올 만한 기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디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어찌 됐든 저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중형 톨보의 분류 저의 판단은 A입니다 상당히 좋은 어디 약점 잡기 힘들 만큼 좋은 소리 좋은 만듦새 좋은 강력한 뛰어난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유의 매력이 조금 약하다는 점에서 애쓰던 것까지는 보낼 수가 없었던 점 하지만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꼭 써보셔도 PL300이 아니더라도 PL100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PL100, PL200 같은 모델들도 한번 해보시면 기회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